표정 딱 하고 시 첫 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서 씻을 때 규빈이가 씻고 있는 거야 규빈이 앞머리 이렇게 열면서 씻는데 이마에 타투가 있어 두 개의 타투 까니 개의 타투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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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가 움직였어 까니가 까니가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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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는데 너무 무섭더라 뭐 논술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규빈이가 씻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 이상하던 대로 그래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규빈이 이마에 있는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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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가 까니 개가 내 코를 콕 물었어 루키가 뱃살 권주 테레랑 한강 가서 수영하려고 했어 근데 뱃살 권주 테레가 뱃살이 너무 커서 물에 못 빠진 거야 TV도 안 들어가겠는데 TV가 기본 정책이니까 날아가서 마포구 토종래 이래서 한번 날아왔어 하고 갑자기 슈퍼레이디 지는 거야 틱톡에 올렸어 슈퍼람 나으니까 제가 재밌었어요 역시 사람은 좀 어려운 거 경험해야돼 이번에 시그네처 하트가 있어요 구소베데 구데 하트 세차 이렇게 툭 터져 있어요 이거 저 트레이러 안에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이어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쪽은 굿 이쪽은 백 그 뱃살 모니터 그 뱃살 무리 하트 세차 두 개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 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아우 씨 무슨 색인데? 나 회색 아니야, 이거 리키다, 이거 리키다 아니, 내가 볼 때 리키가... 하오 형이 지금 리키 붙잡고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방금? 자, 그러면 지금 하오 형이잖아요, 지금 이게 회색! 예스! That's what I said 예스! That's what I said 예스! That's what I said 뭐야, 이거? 야, 무서워, 무서워, 깜짝이야 야, 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니, 오지 말라고! 나 신고, 나 신고했어 연기랑 미쳤나? 아, 실감이 안 나 네 항상 실감을 못해 데뷔할 때도 실감 안 나 맞아 크로시 할 때 벌써? 필더팝 할 때도 네? 잘해보겠다 예스! 제가 이번에 시그니처 하트 이거 올 어패 하트 그렇게 하는데 특수 효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방송에서 안 나왔으면 여기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아쉬움 없이 어렵다 앤 가박스 오피트피스 오피트피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엠카 박스 오피스를 그리핸던 하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엠카 박스 오피스를 그리핸던 화제작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 나지? 오늘 스타일이 좀 익숙하죠 저번에 필더팝 활동 때 출생시 할 때 고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도 썼습니다 맘에 들어요 자신한테 투표할 때 말고는 이렇게 열심히 투표할 때 말고는 이렇게 열심히 투표해보는 게 없어요 두번째 뮤즈뱅크 스페셜 이번 주 컴백하는 선배님들이 진짜 많아서 대부분 이만큼 남았어요 오늘도 테레랑 같이 하니까 긴장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저 이런 표시했어요 뭔가 긴 능정이면 이렇게 중간에 끄는 표시 했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좀 방법을 좀 썼어요 네 그럼 오늘 파이팅 해볼게요 파이팅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시즌 저번에 짠하 김테레입니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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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소개 담당 우리 하오 형이랑 하오 형이랑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어디시죠 이번에 저희 앨범 이름 시 파니다 시네마 파라다이스 파니다 시네마 파라다이스는 에어 187 어 네 에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에 항상 첫번째 살이니까 어제 걱정했어요. 부을까봐 근데 다행이다. 괜찮게 나왔어요. 요즘 관리중이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아침에 잘 붓는데 요즘에는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화장품도 제 분야라서 잘할 수 밖에 없어요. 저 틴트요. 살짝 매트한 카르그램 세제품이에요. 엄청 좋고 완전 저랑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서. 이 색을 일상생활에서 하면 진짜 엄청 똑똑해 보일 것 같아요. 일 잘해 보이고 건보 잘해 보여요.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하고 애교살 이걸로 그려요. 저 애교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몰랐죠? 맨날 이걸로 그려요. 엄청 세게. 작년에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많이 늘었거든요. 제품도 많아지고 화장품 광고도 받았잖아요. 이거 엑글통.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전문적인 얘긴데? 애교살을 그릴 때 항상 아이섀도우로 그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먹고 하루 동안 있으면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재질이 달라서 유지 잘해요. 이거... 이것을... 파우치. 맞나? 맞아. 찐 타라. 찐 찐 타라. 아랑우 타라. 아랑우 빨리. 아오 아오. 이런데 맞지? 여러분 피부 기회 좋다. 그냥 생각보다 피부 느낌? 피부 느낌이 좋다 저희의 딱 여름이랑 어울린 노래 Sunday ride랑 오늘 Sunday다 Sunday ride랑 Sweat 할 예정이에요 본선 이렇게 특별하게 짰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따가 진짜 예쁜 사진 많이 찍히게 부탁드립니다 보석이고요 하고 엄청 여름 맞게 이렇게 엄청 얇은 셔츠 안에 사실 제가 처음에 피팅했을 때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다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추는 일단 보수적으로 갈게요 바위 말고 이거 어떻게 돼요? 말차 저희도 스위트 코너 시즌 3 재미있어요 근데 전 시즌 까먹었어요 내용을 그리고 없는 세대 이렇게 계속 끊겨서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내가 공연 끝나고 열심히 보여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일단 화면이 섞인단 말이야 일본 선수 그래서 어쨌든 제로두들의 함성을 그냥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 비주얼 제일 뛰어나는 친구 그거는 아니야? 너한테 칠까봐 1번 때 이렇게 딱 시작했잖아 일단 레이너 놀아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유진이가 유진이 그 1.1이 하는 장면뿐인다 유진이 그 1.1이 하는 장면뿐인다 싫어하는 사람 10억 떨어지면 좋은 일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도 10억을 받고 형도 10억을 받을지 둘 다 안 받을지 아 거분도 싫어하지 안 받아도 돼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돌려 내가 돌을게 아 금치가 금치가 도롱 도롱 아 금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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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오호형 의경 받고 이대로 300억 받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무조건 인간관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뽑았으면 잡았으면 해야 돼 언제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알기 어 그래서 난 죽을 때 퀄리티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지 무슨 퀄리티가 있어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만 너무 예술로 간대 언제 시간이 정해지면 내가 바랄게 없을 거 같애 없어지 어 하오호형은 200살까지 살 거 같아요 하오호K 오 두근طTER 이